이슈인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정치연연을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상암동 1시 청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십니다. 먼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셨으니까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택수 대표도 그 말 강조하시던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대변인 이거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연락망을 구축한 것이 3만 명은 훌쩍 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가 10만 명까지도 바라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천하용인에 대한 지지세가 저희 당내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신당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판을 벌려 놓은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퇴로 자체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의 수순으로 거의 완전하게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자르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신당을 만드는 것을 멈추거나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의 지지세를 구축을 하고 총선 뿐만 아니라 뭔가 그 위에 선 것까지도 이제 좀 본인의 지지세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가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더 큰 꿈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분은 이렇게 같은 의견이신데 왜 기성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이 반신 반의하는 회의론들이 나오는 걸까요? 먼저 박 의원님 왜 이러면 말이 나올까요? 이게 하나의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좀 사실상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좀 본인을 띄우기 위한 신당 창당 카드를 그냥 일부러 거짓말로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보니까 일단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두 달은 될 텐데 그걸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산을 해보면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 텐데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진짜 창당할까 이런 해석도 진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적인 거는 금방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저희 국민의당 열풍이 시작된 것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급박하게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수 진영의 표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갈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 분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염려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여부 때문에 아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한민국 정당이 성공을 하려면 탄탄한 지역 기반과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됐을 때 신당이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대구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탄탄한 지역 기반을 하나 일단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탄탄한 지역 기반도 없고 강력한 대권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 강력한 그 탐구를 해볼 만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저는 이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안 만들 것이다. 또는 만들어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몰고 올 그 파급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축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찻잔 속에 태풍처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이라도 뺏어오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 신당 창당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약간 여권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스스로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와 이 기대가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팩트가 있어도 팩트를 이렇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직시하기보다는 잘 안 되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결국에는 자기 존재감 띄우기 위한 뭐 하나의 거짓말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부러 깎아내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말에 대구 가서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많은 시간 보내는 것 같던데 박연희 씨 한동훈 장관은 나오는 거 아닐까요? 100%죠. 아니 10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주목했던 거는 한동훈 장관이 이때 대구를 찾은 게 개인적인 일정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그래요. 다른 지역에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일단 이 일 때문에 갔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의 기차표 시간을 바꾸면서까지 시민들과 스킨십을 장시간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3시간 정도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본인이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기차표를 취소를 하고 다시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건 통상 국무위원으로서 보여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신재배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저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여러 진로를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정도 되면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보이셨던 그 모습들 자체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하나하나 다 화답하시면서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도 각 시민들께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모습을 보면 주변에 수행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뭐 한두 분 계시는데 장관인데요. 수행원 원래 잘 안 붙지 않나요? 그래도 뭐 그렇게 공식 일정으로 가게 되면 많이들 붙는데 그분들을 먼저 올려보내셨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분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국민과의 스킨십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후보로서 총선에 나와서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 충분한 그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됐다. 그리고 그 상황에 충분히 화답을 하고 응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한 분이 언론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장관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이준석 전 대표 또는 이른바 제3지대는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들일 거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한 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신대원님 동의하십니까? 전부 다 동의는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서로 보완제적인 성격으로 가야지 대체제적인 성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제3시대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에는 동일합니다만 청년층의 그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은 갈 건데 청년층은 많이 안 갈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한동훈으로 이준석을 잡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대체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한동훈 장관과 본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날을 세우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상호보완관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등판한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둘이 그렇다기에는 너무 커리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를 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나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어가지고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지금 소구되고 있는 그 층은 청년들이나 중도 무당층이라기보다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열광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과 되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한동훈 장관은. 그리고 이미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대통령이 측근인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적인 인기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제 본인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한동훈 장관을 약간 동일선상에서 놓고 둘 중에 누가 잘 될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각자의 개인기가 다르니까요. 개인기가 다르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본인의 사법 문제가 지금 민주당을 옥죄고 있고 그 여파 때문에 당 내부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지금 퇴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상황 문제 잘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 이런 새로운 모임도 출범을 하게 되면서 당내의 쓴소리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민주당이 좀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많이 무너진 건 맞아요. 김남국 의원 지금 무소속이시지만 코인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도 사실 상당히 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봤고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당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었고 동봉투 문제는 심지어 진상조사조차 안 했잖아요.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최근에 민주당에 아주 크게 있었던 도덕적인 타격이 코인 문제랑 동봉투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당이 되게 늘 한 발 느리게 대처를 하고 두 발 느리게 대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당 안의 온정주의 때문인지 또는 당 안의 시스템이 뭔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두고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께서 지푸신 것처럼 당 내부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퇴었했다. 이 부분은 맞는 거죠. 네. 상대단이지만 신대변인의 평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잘 되고 저희 국민의힘도 잘 돼야지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약간의 도취감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성에 관한 문제들 그것들을 사실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김은경 역신의가 제안을 했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가면서 민주당을 향한 그런 법률적인 다툼에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부터가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저는 여실히 증명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경우도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을 시켰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법부에 도전을 해서 여러 비위 의혹이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감싸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이 좀 잘 다듬어서 당내의 그런 도덕을 다시 세우고 원칙과 기준을 바로 잡아서 더 나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써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신도면 야당 원로인 이부영 선생님께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야당이 지금 자기들이 새로운 걸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너무 기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지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 다 나오는 지적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윤석열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반 효과를 얻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이고 저희 당을 향해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의 반사익을 얻어서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의 정치 현실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포지티브 전략과 선거를 통해서 더 나은 정치문화 조성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요? 일단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썼죠.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좀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정책 결정 사항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국민들께 본인들의 국정운영 비전이나 주요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 시기에 전임 정부를 욕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민주당 역시도 우리 야당의 원로이신 이부영 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책무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수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부터 우리가 권력을 뺏어서 숙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당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느냐에 대해서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사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되게 아쉬운 상황이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그런 발언이나 표적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쌓였던 우리나라의 패단과 그 그릇된 정책들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권은 그 전에 정권이 박근혜 정권 탓을 훨씬 더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 별로 안 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아니. 집권 4년 차에 터졌었던 코로나 사태까지도 박근혜 정권 탓을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집권 4년 차마저도 그 질병의 원인을 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렸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권의 그 패단과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도 표적으로 감사하고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께서 사실상 폭주하고 계시잖아요. 뭐 계속해서 공무원들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너무나 포렌식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실제로 전현이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당하게 감사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감사원이 뭔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게 날을 세우고 본인들은 막상 공수처에 자료도 안 내고 있으면서 좀 이 정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단면들이 참 뻔뻔하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조금 불리한 통계를 냈었던 통계청장을 갈아엎어가면서 정권의 유리한 통계를 내라고 했었던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감사가 진행되자마자 감사원을 옥죄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사실상 퇴출시켰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었던 현실을 다 외면하고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내쳤었던 문재인 정권이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한 감사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리면 바이든 한 번 보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출입기자 대통령 전용기 안 태우고 이런 치졸한 면 보여주고 있고 언론장악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부디 문재인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잘못부터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주말 내내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민주당 현수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방송 끝나고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그건 아마 저희가 의견이 같을 겁니다. 현수막. 그렇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도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은 들긴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못하겠고요. 여기에서 방송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